8월 20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강원 충청이 남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구름 사진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남해안으로는 비구름대가 형성돼 있어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입니다 남부를 제외한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남부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린 후에도 남동쪽에서 서진하는 태풍으로 인해 비구름이 많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 기상입니다 처서인 내일은 여전히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부 산악으로는 천둥번개까지 동반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5도 철원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9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더해져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내일 작전기상 모두 양호하겠습니다 주간기상입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말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기산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 공군기산단 제공기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